이래도 아무렇지 않아? 눈빛이 흔들리네 대장을 바라보는 전경의 눈빛은 이런 게 아니지 뭐, 뭘? 어라? 숨도 잘 못 쉬네 숨 쉬어 인공적 호흡이 필요한 건가? 눈을 감으면 노력은 해보지 숨 쉬었어 필요 없어 의지가 대단해 네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내가 흔들릴 수 없지 인내심에 평정심까지 아주 좋은 자세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해봐 자유 이쪽이야 어? 아이? 나으리 질투가 심하셔 술이나 한 잔 올려봐 네 네 물건을 좀 구할까 하는데 뭘 말씀이신지요? 알면서 왜 이래? 내가 좀 많이 급해 아이,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공급책만 소개해줘 그럼 오늘 밤? 물론이지 창위를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?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자랐는지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? 네 너놈이 나랑 또 한 번 장난을 하자는 게냐 대구는 지금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